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승리하신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기 원하시며 말씀 따라가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음성이나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우리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 성취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쌓고 착한 일을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부가 아닌 오직을 믿을 때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물론 은혜라 고백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순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해도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생활하시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발견하였던 응답을 우리도 찾아 누릴 것입니다 3차 여행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보았던 보금의 역사와 증거를 지금 이 시간에도 확인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삶이 끝나고 봤을 때 3차라는 여행이라는 것을 나눈 것이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언약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 많은 사건, 문제들이 생겼고 잠시 쉬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 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현장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게 되면 낙심하기도 하시던데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며 그때마다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예원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확인하며 끝까지 정확한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모든 예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직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받은 직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켰던 백성들을 편하게 다스렸던 왕 우리에게 있는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 죄사함의 역할을 담당한 제사자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 근본 문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방황하며 살던 나의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제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대시는 참 선지자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다스리고 악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나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모든 예원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듯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주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직 여우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라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 오직 여우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우와의 뜻은 전해졌습니다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그마 우리는 시대적 요청 아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이 된 것은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그마를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고 그 일이 안 된 것도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그마를 이루기 위해서 안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예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해 내 생각이 이것이 사천말씀운동이고 237나라 보그마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이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중보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그냥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하면서 포럼하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전도할 때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오늘도 성취하며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초대하여서 교회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저희처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만 온 것이 아니라 24시간 시득 때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아마 그들이, 그 사람들이 약을 팔았으면 약장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들이 사기를 쳤으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인데 그들은 무엇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밟게 되었다 그들이 증거하였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도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점검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